정보 유통 채널의 변화는 거대한 권력 이동을 가져오고 결국은 엄청난 규모의 부가 재편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아이폰 상륙으로 국내 스마트폰이 첫 손을 보였을 때의 일입니다 2010년 8월 30일 날 제가 펴냈던 모바일 혁명이란 책을 펴면은 바로 그런 문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가졌던 미래에 대한 잠정 결론이 그동안 쭉 펼쳐져 왔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정보가 유통되는 채널의 변화가 불을 재편해 오는 그런 결과를 자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계가 없이 날로 성장하는 온라인 세계, 사이버 세계는 수많은 부자들을 낳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부자들을 낳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두운 그림자는 오프라인 점포로부터 수많은 거래가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질주하듯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가의 몰락은 불가피하고 수십 년 이상 그런 오프라인 사업 모델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대문 옷가게입니다 6월 8일자 조선일보는 경매시장에 쏟아지는 동대문 옷가게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 중구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3번 14번 출구 일대에 의류 점포들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 쇼핑 확산과 경기 악화로 말미암하여 매출이 급감하고 그 결과로 재산성이 악화된 그런 가게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매에 나오더라도 쉽게 매수자를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2월 8일을 기준으로 서울 중구 을지로 유가 일대의 쇼핑몰에서 나온 경매 물건은 모두 55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그런 쇼핑 빌딩에서 대부분 문건이 나왔습니다 굿모닝 시티 쇼핑몰은 29건, 밀리올에는 14건, 헬로 APM은 8건, 동대문 패션 TV는 4건 등입니다 문제는 주인을 잡기가 아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떠오르는 옷가게입니다 한쪽에서는 지지만 또 다른쪽에서는 계속 떠는 겁니다 오프라인 거래에 집중했던 전통적인 옷가게들이 주저앉고 있지만 또 다른쪽에서는 온라인 옷가게, 온라인 개인 쇼핑몰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온 다음에 싹을 틔우듯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거대한 패션 상가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 온라인 패션 거래액은 10조 2316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1년 만에 15%가 성장한 12조 3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패션 거래액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이들 거래 가운데 70%가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G 기술이 확산되면 매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마치 옷을 온라인 상으로 입어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3D 가상 피팅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게 되면 온라인 패션 상가들은 급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혁명적 변화가 동대문 패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옷가게 급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내 1위 온라인 플랫폼인 신상 마켓에 등록된 신상품의 개수가 2018년 6월에 50만 개에 불과했는데 2019년 11월에는 131만 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거의 3배 가까운 2배를 훨씬 웃도는 그런 신상품이 쏟아져들어온 겁니다 또한 신상 마켓에 등록된 도매상 숫자만 하더라도 1년에 2천 개가 늘어나서 1만 4천 개가 되었고 소매상은 이미 12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동대문 패션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강점은 소량 생산을 빠른 속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서너 장의 옷도 금세 주문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인 쇼핑몰이 급성장하고 또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세포마켓에서도 낮장 단위로 옷을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배후기지에 해당하는 동대문의 청평화시장의 임대료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인 쇼핑몰의 상당수가 동대문에서 옷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동대문 내에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사업 모델은 급속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개인 쇼핑몰, 온라인 옷가게의 부활은 저물어 가던 동대문에 큰 활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준호 딜리셔스 대표는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동대문 상권이 제2의 한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한쪽은 허물어져 내리고 다른 한쪽은 솟아오르고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의 진짜 모습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래가 몰려들고 또 돈이 몰려들기 때문에 돈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곳에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시장 경제를 살아가는 경제 주체로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계속해서 무대의 중심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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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